자 슬라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봅쟈 으 일단 어제 테스트 한 결과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테스트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 계속 배고프다 으 대략 요렇게 생겼었고 이게 이제 어제 쓴 프로젝터 그리고 사람 머리에 까지 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 음 아 그렇다면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한 거죠 얘는 얘는 필요하니까 남겨두고 치우고 뭐 아시안 선거구 커뮤니티 미래 그래 이렇게 넣어주고 아 구태위원은 노란색에서 벗어난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작게는 플러트는 이런 거고 골드 꺼내주고 작게 해주고 이... 어제 실수에 내가 제목이랑 저거랑 안맞게 보냈는데 어딨지? 제 2단계 마시 triumph 갓 조금 더 칸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지푸드 넣어주면 좋은데 희미하게 넣어줘 볼까? 여기 보자. 그래. 열어 봅시다. 트랜스파랜스 효과가 없는건가? ISMA 없는거요? 오파시티 어딘가 있을텐데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닌가? 거의 있느니만 못하네. 여기있다. 다시 좀더 역으로 봅시다. 사람이 4명 앉을거니까 음..없네 오케이 일단 빼고 여기다가는 이제 지도를 넣습니다. 얘로 넣어주고 얘로 넣어주고 얘로 넣어주고 아.. 얘보다는 얘가 넣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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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나 이랬는걸 그랬더라 중간에 있네 분리선 넣어주고 중간에 있네 개 아이씨 또 보고도 사람들이 이거 이러도 좋다 좋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아 좀 가려주고 여기다가 이제 자막을 넣어줘야지 정상gia 정상자 정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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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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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자 그럼 3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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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처음에는 얘네만 보여주면. 이러고 나서 추가되는 지역. 먼저 보여줄까. 이거 먼저 보여줄까. 이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 scary.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자 첫 파트는 그냥 제목으로 때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프로세스에는 우리 폰뱅킹 전화하고 공청회 사진을 보여주는 거에요 그래 그래 답 좋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화 걸기 사진 우리 이런 모임도 썼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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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게 워낙 없어서 얘 하나 넣고 이게 11.30 점 30 또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폰뱅킹할때 사진 안찍었나요 여기 있다 아 진짜 좋게 찍었다 전화되는 거는 사진 안찍었네 동영상 있나 동영상 거품이 장갑 또 하나 넣어주고 늦게 sal에 찍고 소품이나 2015년 승리 들리게 평소는 덱 미 쵸비 마유 내 마유 원스파는 장면 원스파는 장면 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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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뱅킹 그리고 좀 더 좋은 장면 없네 아 캠코더로만 찍었구나 이래서 안좋은거에요 안치는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청회 공청회 사진 신문 오면 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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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저쪽 뒤에 계신 왜 그건 사진 안 찍었나 어이 한 분 계시다 아 그렇게 적극적인 지고 해 이렇게 여기 한 분 계셔요 우리 형 맞나 어쨌든 이거 좋아 이거 이게 뭐지 517 이거네 아 이렇게 이거 좀 밝게 해 줘 이거 이거 있고 전화 걸기 어디 갔어 왜 안 들어갔지 아 그치 스샷 찍었지 아 아 아 아 액 1 아 아 잘 잘 잘 잘 잘 세컨드 토킹 포인트 세트 넣어주고 아시는 아메리칸 다수 이거는 준비됐고 하인드 단결해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어디 보자 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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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진짜 부담스러운 자작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인을 단결해서 하는 목소리라 시위가 표결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보자 청원서 수집 등등 여기서 그냥 그냥 이거로 뜯읍시다 다시 이걸로 이렇게 좋아좋아좋아 끝